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주위의 얇은 말을 듣고 꺾이지 마라. 60년생, 쇠를 끊을 정도의 힘이 생겨난다. 72년생, 누군가가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 84년생,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질 조짐이 보인다. 61년생, 가고자 하는 곳에 반가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73년생, 삼자의 도움으로 이윤이 많은 거래권이 성사된다. 85년생, 포기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지금은 어려우니 곧 호전된다. 62년생, 평소하던 방식을 변경하지 말아라. 74년생,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밖으로 나가지 마라. 86년생, 모든 것에 때가 있는 법이니 서두르지 마라.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힘들어도 꼭 이루어지니 기뻐하라. 63년생,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건강에 적신호가 생긴다. 75년생, 부질없는 노력으로 인해 허탕함이 생긴다. 87년생, 이루어질 것이니 중심을 잃지 말아라. 용띠 가겠습니다. 52년생, 먼저 욕심을 버리면 건강이 찾아온다. 64년생, 답답하고 좁은 방에 갇힌 형국이라 안타깝다. 76년생, 육체적인 즐거움을 느끼기 되어 하루가 즐겁다. 88년생, 목표를 다시 한번 수정하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생기는 하루이다. 65년생, 가머니설의 꼬임에 빠져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77년생, 뜻이 있으니 길이 열린다. 89년생,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 기회를 얻게 된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산책을 가거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이 좋다. 66년생, 골치 아픈 일이 생겨 유난히 하루가 길게 느껴진다. 78년생, 자신의 생각이 모두 맞는다는 착각을 버려라. 90년생, 후회하거나 실수할 수 있으니 주의 사람과 상의하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말아라. 67년생, 금전거래는 금물이다. 79년생,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으니 쓸데없는 접대는 낭비다. 91년생, 자신만 모르게 주변이 변화하고 있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라. 68년생, 할 일은 많은데 몸이 따라 주지 않는구나. 80년생, 천번이든 만번이든 참하라. 92년생, 모든 일에 꾀가 많으니 이루기 어렵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손실만 있고 이득이 없으니 다투지 마라. 69년생, 쓸데없는 과욕으로 망신사를 당하게 된다. 81년생,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 당혹스러움을 느낀다. 93년생,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하루가 심란하다. 70년생, 자신의 것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져라. 82년생,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게 되니 항상 자중하라. 94년생, 주의와의 비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하루의 시작이 즐겁다. 71년생, 아랫사람을 챙긴다면 도움을 받으리라. 83년생, 지금 조금 부족하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95년생,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95년생, greyhange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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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e.com 95년생,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93년생, 희망하는 교훈한เค Reeves